아 이거 뭐야 그릇이 점점 작아지고 커지고 하네? 점점 작아져서 많이 뒤집어 쓰라는 거지. 이거 뭐야? 물안경이 아니네. 그래 가리고 하는 거 하니까. 그러니까 감각을 해야 돼. 형이 말했잖아. 내 머리 뒤로 넣는다. 이러는 거. 아 뭐야 실로 뚫려 그랬는데. 머리 왜 이렇게 아파 이거. 빈통으로 거리 감각 한번 좀 볼게요. 그리고 안경 쓸게요. 거리 감각 내가 이렇게 해줄게. 자 봐. 자 일단 했어. 퍼서 퍼서 여기야. 정확히 여기야. 맞아요. 여기다 하면 돼? 어 맞아요. 여기야 형. 나 여기 붙일 거야 머리에. 형 여기 붙일 거야. 선생님 봐봐. 보고 있는 거? 네. 보고 있는 거야? 지금 안경 벗어요? 나 이렇게 할게. 이렇게 옆에. 오케이 딱이야 딱이야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. 돼야 돼 돼. 저거랑 돼야 돼. 이렇게? 어. 그러면 형 나 이렇게. 오케이. 됐어? 자 다 문학이 형 착용해 주시고요. 야 니가 끝나면 나도 쉬어야 돼. 알았어. 근데 이게 속도가. 어. 접어보니까 계속 빨라져. 보고 있어야지. 그러니까 형한테 간다 간다 해줘야 돼. 자 준비되셨죠? 네. 이번 거 느낌 좋다. 할 수 있어. 가자. 문세윤 씨 눈 내려놔 주세요. 네? 푸는 거부터. 우리 1박 팀 가자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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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 놀라게. 자 100초입니다. 네. 준비. 정민이 형 얘기해 줘야 돼요? 어. 간다. 어. 뭐지 이거? 간다. 어. 어. 뭐지 이거? 형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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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이거? 형 간다. 간다. 형 종민이 형 언제 와? 언제 와? 종민이 형 왜 안 와요? 왜 안 와? 왜 안 오냐?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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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우야. 간다. 오케이. 간다. 뭐지 이거? 이상한데? 형 간다. 인우야. 인우야 간다. 어. 뭐 이상한데? 인우야 가자. 간다. 왜 안 오냐. 가자. 인우야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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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. 형 간다. 인우야. 정훈이 형 제끼어. 오케이. 가자. 인우야 간다. 형 간다. 간다. 오케이. 정민이 형. 정민이 형. 정민이 형 왜 안 와. 인우야 잘하고 있냐? 고. 간다. 됐다. 정민이 형 간다. 들어간 소리 들어. 간다. 오케이. 오케이. 딘딘이 형 간다. 아 재껴. 아 잠깐 이거 뭐야. 저하려 재껴. 가 가. 영웅. 형. 아 아무것도 없어. 어 뭐지 이거. 어 뭐지 이거. 어 뭐지 이거. 어 뭐지 이거. 안 돼? 아저씨들, 빨리 합시다! 20초 남았어요! 우리 빨리! 우리! 간다!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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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또 나아! 아아... 또 나아! 뭐야? 왜 안 와! 빨리, 빨리! 빨리, 빨리! 왜 안 와! 아... 됐다! 제발! 됐다! 제발! 아! 아... 아... 제발! 야, 이거 왜 이래? 야, 왜 이래? 이거 왜 이래? 얼었어! 왜 이래? 내가 얼었어? 야, 형은 왜 이래? 이 형은 왜 이래? 얼굴이 얼었어! 아, 눈을 모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아니, 근데 왜 안 왔지? 여기서 다 쏟으니까... 아니, 왜 이렇게 된 건데? 몰라, 어떻게 된 거야? 누가 잘못한 거야? 나 잘못하는데? 야, 너 봐! 너, 나, 나! 나, 나 봐봐! 둘이 붙여 앉히는 게 아닌데... 아... 뭐야... 저기 끝이에요? 뭐야, 이거밖에 못했다고? 이거 뭐야, 이거... 라면들 한 번 끓이겠다, 이거...